이 노래예요. 분의 달빛이 속살 이난밤 멀리 저 멀리서 상당히 소리 이 노래를 지금 불러보니까 기타가 굉장히 질이 잘 났네. 그래요? 내가 만든 기타인데 오성아 때 통해서 만든 기타인데 기타가 질이 너무 잘 났네. 그런데 기타가 질이 잘 나는 이유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타를 너무 괴롭힌 것 같아요. 기타를. 기타를 너무 괴롭혔어. 기타를 많이 괴롭혀야 돼. 아니 그런데 지금 아까 올 때 옹구멸이라고 할 것도 오랜만에. 그래요? 옹구멸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? 맞다. 네. 맞다. 사랑의 가위로 너와 나의 영원한 사랑의 위로 부드러운 달빛이 속살리는다 멀리 잘 멀리서 산과의 소리나 아름다운 그때로 보고 이래 살면서 온기 끌면 들에다 살아 신비로 깨우는 밤의 강물 너와 나의 영원한 사랑의 위로 사랑의 위로 몽고베리 보고 있니? 죽이더라 하하하